sbs 추석 특집 함께하는 추석 나누는 기쁨 자 추석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무더운 날씨에 짜증났다가 맛있는 명절 음식 먹고 기분 좋았다가 너무 많이 먹어서 좀 기분 안 좋아졌다가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의 잔소리에 깃발렸다가 추석 선물 받고 용돈 받고 흥이 올랐다가 귀경길 정체로 스트레스 쌓였다가 좋은 사람들과 함께 북적대며 배부르게 행복했던 추석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추석의 마무리는 역시 가족들 몰래 구석에서 듣거나 보기 딱 좋은 추석 특집 배텐 본방사수 아닐까요? 어서들 놀러오세요 2024년 9월 17일 화요일 추석 특집 함께하는 추석 나누는 기쁨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배텐의 DJ 배성재고요 첫 곡은 비투비의 띠띠빵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명절 때는 원래 하던 방송 시간대에 그 DJ가 나오게 하는데 함께하는 추석 나누는 기쁨 이런 식으로 특집으로 특히 이제 교통특집이죠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로 현황도 알려드리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하지만 고인물들이 더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자기 착한 척 하지 말라고 하신 분 있고 그딴 프로그램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신 분 있고 라디오인 척 하지 마라 자 어떻게 오늘 추석 당일인데 어르신들께 인사도 좀 드리고 혹은 이제 어르신들도 많이 들으시니까 인사도 받으셨고 또 보름달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배텐은 오늘 추석 특집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연휴 내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이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 저만 일할 수 없죠 빨리 빨리 이제 놀러 가신 분들 특히 해외 가신 분들 빨리 귀국해서 돌아와서 이제 함께 고통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어떻게 좀 짧은 기간 힐링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오늘이 이제 귀경길 차량 정체가 가장 심한 날인데 이런 날 차에서 라디오 무심코 듣다가 새로 유입되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새로운 유입 청취자들을 위해서 먹거리 선물도 드리고 재미있는 뽑기 이벤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들 밑져야 본전이다 라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면서 배텐 한번 찍먹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 없어 라고 하신 분 있고 유입이 어딨냐 유입풉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채팅창이 저희 열려 있는데요 여기는 고인물들 천지네요 고이고 고인 라디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잠시 후에 하트 시그널4로 얼굴을 알리고 배텐으로 또 유명세를 타고 있는 게스트 김지영씨와 함께합니다 어제는 정용국씨였기 때문에 유입됐던 분들이 바로 도망가셨고 더 꺼버리셨는데 오늘은 그래도 기대를 합니다 자 쓸데없는 걱정이라도 괜찮으니까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코너 앞으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가장 쓸데없는 걱정 보내주신 분들께는 선물을 푸짐하게 쏘도록 하겠습니다 배텐 생방송을 직접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 김지영이 누군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땡카오티비 땡튜브 에라우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채팅 참여 가능합니다 SBS 함께하는 추석 나누는 기쁨은 내 맘같은 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8704님 여자 베텐너입니다 저번 주말에 10대 10 소개팅을 하는 와인 파티에 참여했지만 잘 안됐어요 2018년부터 베텐 들은 이후로 쭉 솔로인데 베텐 고인물이라 솔로인 걸까요? 힘내라고 응원해주세요 이런 것까진 저희 책임져 드리기 어렵습니다 위로해드리지도 못하는 라디오이기도 하고 그래도 노력은 하는 게 좋다고 하신 분이 있고요 왜 남 탓하냐고 하신 분이 있고 이걸 왜 베텐 탓하냐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싸늘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저희 청취자들이 좀 싸늘합니다 18년이면 이제 겨우 7년밖에 안 됐는데 뭘 그러냐고 하신 분이 있고 베텐너가 파티를 가라고 하신 분이 있고 노력은 종종 배신한다라고 수잘태의 명언을 하신 분이 있어요 손윤정님 직장인인데 추석 연휴에 돈 벌려고 알바하고 왔어요 명절 때 일하는 게 의외로 업무 강도가 세지 않아서 꿀이었네요 저도 직장 다닐 때 일을 많이 시켰거든요 싱글 미혼 이런 사람들이 좀 일하는 문화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나름 괜찮았어요 어차피 저는 휴일로 그냥 보내는 때고 수당도 받고 꿀입니다 사실 대학생 때도 알바를 하게 되면 이럴 때는 수당을 더 줬던 것 같습니다 1938님 베리넨 산적에 단무지 넣으세요 안 넣으세요 안 넣으면 싱겁다는 사람들도 있고 단무지 넣는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본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만드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입에만 넣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걸 따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뭐 저는 들어있는 게 더 맛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어쨌든 메인은 고기죠 하영애님 2시 탈출 컬투쇼와 함께 출발했는데 배성재님 목소리까지 듣네요 잘 시간인데 집에 가서 밥 먼저 먹어야 할 것 같아요 2시 2시에 출발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너무 오래 운전하시는 건데 혼자 운전하시는 건 아니죠 옆에 조수석이나 뒷자리에 사람들이 있으면 어깨라도 좀 주무르시라고 목이라도 좀 꽉꽉 주무류도록 시키세요 강인군이시네요 어디 미국이냐고 하신 분이 있고요 제가 대신 차단해드리겠습니다 이재근님 저 6시부터 서울 가는 버스 타고 있는데 무지 밀리네요 저녁 6시부터 서울 가는 버스 타고 있는데 무지 밀리네요 과연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버스 전용 차로를 탔을 텐데도 아직도 아이고 저는 뭐 시내에서 잠깐 어디 밥 먹으러 갔다 왔는데 그것도 왕복 2시간 걸리긴 하더라고요 시내도 당일에는 좀 막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비할 바 안 되죠 이상 베텐 프리 전원이었고요 본 코너 시작하기 전에 명절 연휴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대강 결정 함께하는 분입니다 추석 당일에 벌칙처럼 라디오에 출근한 가족 같은 분 김지영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실 추석에는 집에 그냥 콕 박혀가지고 그냥 누워가지고 하루 종일 TV보고 막 일어야 되는데 베텐 와야 되니까 또 준비하고 그죠 외출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너무 짜증나셨죠 너무 짜증이 나진 않았고 뭐 그래도 가야지 하면서 나왔습니다 적당히는 짜증이 났다는 뜻이네요 아니요 저 좋았습니다 그래요 자 채팅창에 정상적인 라디오 같아서 신기해하는 표정이 있다고 했는데 아까 보니까 중간에 저한테 속닥속닥 물어보시더라고요 리포터님들 지금 실제로 하고 계시네요 아마추어처럼 왜 그래요 왜 그러세요 이게 녹음된 거겠습니까 진짜 아마추어인가 봐요 너무 신기했어요 눈이 동그래졌어요 갑자기 어디 연결을 하니까 오늘 지영님 의상이 콩송편 색깔 같네요 라고 하신 분 있고 송편 룩입니다 오늘 그러네요 약간 콩송편 맞아요 고르면 안 되는 색 네 자 가족들이 뭐라고 안 하셨습니까 오늘도 일하니 이런 식으로 근데 가족들이 또 제가 명절에 일하는 게 생각보다 익숙해서 오랫동안 또 승무원하고 늘 비우고 했으니까 뭐 그냥 일하나 보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비행을 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항공사나 공항 뭐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힘든 시기죠 그렇죠 더 바쁠 때니까 그냥 그래 너는 일을 하는구나 약간 이게 기본값이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설에도 생방이 겹치면 와줄 거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아니면 선수치고 스케줄을 잡을 건지 지금 미리 도장 찍어놓으려고 하는 제작진의 이 악랄한 의도가 느껴지죠 제가 이제 약간 몇 달 약간 11월 스케줄도 미리 말씀드린 버릇이 생기긴 했어요 그렇죠 너무 싫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요즘 방송 열심히 하고 땡튜브 브이로그도 열심히 찍던데 브이로그에 배텐 회식 때 계산하는 제 모습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패디님 혹시 알고 계셨나요? 지금 처음 보셨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게 사진이 아니군요 아 네 저는 사진인 줄 알고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이었군요 짧은 클립으로 집어넣어버렸습니다 왜 도차를 하고 그래요? 자상권 협의 없이 그래도 30인분 플렉스 하시는 모습을 제가 자막으로 막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렇죠 이런 거 널리 알려야죠 널리 널리 알렸어요 네 그래요 그냥 계산한 장면만 맥락 없이 툭 튀어나왔어요 맞아요 그 전에 안 찍다가 갑자기 클립이 넣을 게 없는데 하면서 배텐 무슨 제가 협찬 사주한 것처럼 배텐 회식 넣어야겠다 하면서 슈로룩 넣었습니다 그래요 편집을 직접 하시죠? 편집을 직접 지금은 안 하고 있고요 아 이제는 왜 좀 맡기고? 편집자분이 해주고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원래 두서가 없긴 하지만 그대로예요 그렇죠 편집이 툭툭 튀어요 네 제가 보내드리는 클립이 그냥 두서없는 툭툭 보내드리는 것들의 연속이라 두서없고 툭툭 그냥 자막만 툭 나와서 혼자 30분 먹고 계산한 배성재인 줄 알았다고 하신 분이 있고 아닙니다 다 같이 회식한 거고요 제가 30분을 어떻게 먹어요 옆통이 깡패 같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옆통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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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이 좀 이렇게 낙낙하고 그 오버핏이라 그러죠? 팽팽한데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명절이니까 덕담 한마디씩 주고받는다면 아 네 메리추석입니다 베디님 네네 네 그게 덕담이에요? 네 그런 건 덕담이에요 덕담이란 건 그 사람에게 정조준된 그 사람에게 특화된 멘트를 하는 거죠 바로 그냥 메리추석입니다 넥다 메리추석입니다 단톡방에 하나 그런 게 남기는 것도 굉장히 별로일 것 같은데 아 네 네 그래요 네 자 건강관리 잘하시고 아 이런 덕담 말씀이십니다 남자복 일복 다 터지시고 아휴 돈복도 터지시고 네 베디님도 특히나 여자복 터지는 추석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성의 없는 덕담이네요 남이 한 말 복붙하는 덕담 제가 자꾸 장난이 치고 싶나 봐요 자 현동욱님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콩송편보다 깨송편을 선호한다고 했는데요 제주도에서는 주로 완두콩을 설탕에 졸인 후에 속재료로 사용해서 송편을 만들어요 제주도민들에게 깨송편대 완두콩송편 물어보면 50대 50으로 선호도가 비슷할 겁니다 제주 여행 오시면 완두콩송편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 근데 이거 진짜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설탕에 졸인 완두콩이면 저는 너무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베디님 어떠세요? 저도 지금 비주얼도 맛있어 보이고 그렇죠 이게 이거 괜찮네요 콩송편인데 깨송편보다 더 달달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설탕이 졸였다 콩이지만 콩은 거들뿐 사실은 달달하다 그러네 괜찮네요 색이 별로다라고 하신 분이 왜냐하면 약간 민초한테 속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구나 반민초단이 또 싫어할 만한 색이긴 하네요 초록색 약간 긴장되거든요 나중에 제주도 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시작할 건데 코너 진행방법 소개해주세요 네 결정하기 힘든 자잘한 고민들을 저와 베디가 합을 맞춰 결정해드릴 건데요 방송 끝날 때까지 저와 베디의 맞는 숫자를 셀 겁니다 의견 맞은 숫자가 많으면 맞대이가 되면서 패스 그리고 의견 다른 숫자가 많으면 안 맞대이가 되고 정립이 되고요 안 맞대이가 3주 연속 계속되면 청취자 추천 요즘 유행하는 쇼폼 영상 찍기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오늘 대강 결정 주제는 가장 쓸데없는 고민입니다 이게 좋을지 저게 좋을지 쓸데없는 고민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주 쓸데없어도 저희는 성심성의껏 내일인 것처럼 고민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햄버거 빅땡 세트를 보내드릴 거고요 오늘 사연 중에 가장 쓸데없다고 느껴지는 고민에 특별히 선물을 1 플러스 1으로 빅땡 세트 2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쓸데없기도 쉽지 않거든요 쓸데없기 챌린지에도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중간에 깜짝으로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먹었을까요? 콩 송편 대 깨 송편 일명 송편 뽑기인데요 저희가 제작진이 마련한 송편을 랜덤으로 하나씩 골라 먹을 건데 먹는 소리나 그 모습을 보고 깨 송편을 먹었을지 콩 송편을 먹었을지 그걸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런 이벤트가 있네요 송편 가차 송편 가차 송편 뽑기 8개의 송편 중에 4개는 깨 송편 4개는 콩 송편입니다 둘 다 깨 송편을 먹을 수도 있고 둘 다 콩 송편을 먹을 수도 있고 각각 다른 송편을 먹을 수도 있는 완벽한 랜덤 송편 뽑기 먹방이고요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골라서 역시 햄버거 빅땡 세트를 쏘니까 잠시 후에 이벤트 타임에 참여 많이 해주세요 좋아요 자 그러면 결정이 필요한 사연을 평상시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김도훈님 거 소개 부탁드려요 네 김도훈님 사람이 죽으면 사후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세요? 죽으면 그냥 끝일까요? 바르는 세계가 펼쳐질까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쓸데없이 궁금해서요 두 분이 생각하는 사후세계는 어떤 느낌일지도 궁금합니다 생각보다 철학적인데요 쓸데없지 않은데요 철학적이고 종교적이고 어떻게 보면 증명할 수 없는 그렇죠 네 각자가 이제 살고 있는 방식과 직결되기도 하지만 또 잊고 있는 주제죠 음 그렇습니다 자 종교가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어 뭐죠? 그걸 얘기하면 약간 아 그래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 그래요 자 사후세계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오 완전 의외네요 왜요? 종교가 없다고 하셔가지고 아 저 예전엔 교회 오빠로 한 30년 있었는데 아 30년을 있다가 떠나가셨구나 네 그 다음에 이제 무교로 바꿨습니다 오 그렇구나 무교지만 네 뭔가 사후에 뭐가 있을 수는 있다 아 네 그냥 과연 신호가 그냥 끊기는 무로 그냥 갈 것인가 아 네 어떠한 존재로라도 영이 남아있을 것 같다 뭐 그런 건가요? 음 약간 뭔가 있을 것 같아 뭔가 있을 것 같아? 고통이요?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불교로 가신 것 같네요 죽으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를 쓰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됩니다 죽으면 일단 굉장히 일단 외롭고 춥고 아니면 뜨겁거나 고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렇군요 역시 배신 전문가라고 하십니다 나태지옥으로 네 현실세계에서 남긴 음식을 사후세계에서 다 비벼 먹어야 한다면 저는 쫄쫄 굶겠네요 잘 드시는 거 아니에요? 남아도 이게 하나 저는 남긴 게 없기 때문에 쫄쫄 굶겠네요 돌아가시고 네 또 기근에 시달릴 수도 있겠네요 그래요 자 일단 하나 맞았고요 네 그 다음에 형 지금 솔로지역으로 환생한 거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자 여기까지 하고 무엇을 먹었을까요? 콩송편 대 깨송편 추석 깜짝 이벤트 퀴즈 가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김지영 씨와 제가 송편을 랜덤으로 하나씩 골라서 먹어볼 텐데 각각 어떤 송편을 먹었는지 김지영 깨 배성재 콩 이런 식으로 두 명 다 뭘 먹었는지 추리해서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드셔보시죠 좋아요 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랜덤이니까 먹어보겠습니다 자 둘 다 맞히는 사람에게 햄버거 빅땡 세트를 드립니다 둘 다 깨일 수도 있고 둘 다 콩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래 살았기 때문에 콩과 깨를 금방 골라내요 골라내요 음 음 흐흐흐 음 음 음 음 음 음 자 보내주세요. 4107일 짜분 문자 55 귀분자 100원입니다. 2부에 봬요 자 묘하게 또 새로운 로고송이 나간 느낌이라서 모르셨을 텐데 넉살이 만들어준 로고송입니다. 자 스브스 충신 넉살이라고 하신 분 있고 기린 8년 만에 어디 갔냐고 하신 분 있고 지금 이번 추석 때만 그런 겁니다. 자 배성재텐 2부고요.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화요게스트 김지영씨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1부에 내드린 추석 특집 송편 뽑기 이벤트 퀴즈를 내드렸는데요. 저희 둘이 각각 송편 뽑기로 송편 하나씩 섭취했는데 각각 어떤 송편을 먹었는지 깨냐 콩이냐 맞히는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정답을 배우겠습니다. 자 지영씨 뭐 드셨나요? 저는 콩을 먹었습니다. 오 좋아한다는 콩을 먹었어요. 콩송편 먹었습니다. 잘 뽑았네. 그 어떻게 보였어요? 아니요. 저도 진짜 그냥 랜덤으로 뽑은 건데 댓글에는 지금 깨가 압도적이더라고요. 잘 속였어요. 지영이 계속 입 가리고 뭔가 그 뒤처리하는 거 보니까 깨가 낀 것 같다라고 추리하시는 분 있었거든. 논리적인 척 하면서 콩이었죠? 아 근데 그 깨를 무쳐 제작진분들이 무쳐놓으신 건지 원래 깨와 콩을 같이 만드는 곳인지 모르겠는데 깨가 들어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쓱 순간적으로 스캔을 했더니 송편 겉에다가 깨 같은 것들을 막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 눈속임용이죠. 제작진의 악랄함을 제가 워낙 몇 년 동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역으로 가서 저는 깨 묻은 깨를 먹었습니다. 깨 묻은 깨를 드셨어요? 네. 깨가 묻어있는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이거는 오히려 역으로 간 깨다. 싶은 게 있어가지고 와 그게 느낌이 진짜 오셨어요. 네. 딱 먹는 순간 깨였습니다. 문종민님. 지영님은 이에 뭐가 낀 것 같으니 콩. 베니는 침 나오는 거 보니까 달달한 깨. 내가 어디 침을 흘렸어. 날쪄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청취자분들도. 참기름 먹은 돼지라고 하신 분 차단해드리고요. 정답은 배성재 깨 김지영 콩.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께 햄버거 빅땡 세트 보내드릴텐데요. 누가 받으실 건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쭉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열 분이신데요. 5795님. 7372님. 0704님. 김재동님. 양혜진님. 4980님. 5328님. 배미란님. 5050님. 그리고 문종민님께 이렇게 햄버거 빅땡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재동이 형이냐고 하신 분 있는데 김재동입니다. 재봉. 배성재 할 때. 아입니다. 자 이따가 또 한번 해보겠고요. 다시 한번 정답 도전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대강결정 주제. 가장 쓸데없는 고민 사연도 갑니다. 2928님 꺼 소개해주세요. 다시 사연을 좀 소개해볼게요. 초보 운전 스티커는 언제까지 붙여야 될까요? 제가 운전한 지 6개월이 넘어서 이제 스티커를 떼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1년은 붙여야 한다고 하시니 고민이에요. 초보 운전 스티커를 뗄까요 말까요? 네. 아버님께서 상당히 좀 오래 붙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셨고 스스로는 6개월 정도 붙이자라고 하셨습니다. 충분하다. 스티커 뗀다 만다. 네. 몇 년도부터 운전하셨죠? 저는 20년도 20년? 네. 아직 한 4년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티커 뗀다 만다. 하나 둘 셋. 만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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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넘어가고 1년 조금 되가기 전까지 그 시기에 나 이제 좀 할 줄 아는데 뭐하러 붙이냐 이런 마음이 들면서 사고 날 확률이 훨씬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6개월은 제가 보기엔 너무 빠른 느낌이고 맞아요. 너무 빨라요. 1년 정도 추천드립니다. 1년 정도 추천드리고 이제 초보 운전을 가장 담백하게 붙이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죠. 저도 그냥 초보 운전 붙였던 것 같아요. 까칠한 아이가 타고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으면 괜히 뒤에서 열받잖아요 오히려 화나는 옷조라고 이렇게 되는 거고 제일 좋은 건 이제 전운보초 전운보초 붙이면 뒤에서 알아서 숙연하게 피해갑니다 그것도 이제 자필로 적는 게 가장 효과가 좋잖아요 자필이고 밖에 붙어있어야 돼요 맞아요 무적입니다 밖에 붙어서 약간 펄럭펄럭 버린다 전운보초는 이건 심상치 않다 싶어서 모두가 피해해주고 비켜줍니다 맞아요 진짜 궁소체로 전운보초 3시간째 직진중 이런 거 붙여있어봤자 센스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짜증나 맞아요 전운보초 펄럭펄럭 자 그러면 강지윤님 보내신 거 소개해주세요 지금 아 네 가슴 근육을 만들면 아내가 가슴팍에 안겼을 때 너무 딱딱하지 않을까 고민이 돼요 가슴 근육 사이즈를 크게 만들까요? 작게 만들까요? 가슴 근육 크게 작게 진짜 쓸데가 없네요 이거 남자의 가슴 근육 더군다나 유부남의 가슴 근육 그게 만들기 전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는 상태예요 명절에 짜증나게 왜 이딴 사연을 오냐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이런 사연은 차단하자 이런 사연은 차단하자라고 하신 분 있고 다들 화나셨네요 그러니까 이런 건 와이프한테 물어봐라 와 베테네에서는 진짜 쓸데없는 사연이다 그러네요 지금 댓글창이 이런 걸 왜 하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채팅창 뒤집어진 거 보니까 저는 왠지 통쾌하네요 이런 거 가끔 살포해줘야 기강을 잡죠 그러네요 장난이 아니네 속도가 남다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베테네에서는 정말 쓸데없어서 다들 그냥 바글바글 난리 났습니다 자 가슴 근육 크게 작게 네 자 하나 둘 셋 크게 크게 왜 그게요? 아니 되게 말하면서도 이게 무슨 하면서 헛웃음이 나오긴 하는데 이왕일 거면 뭐 클수록 좋지 않을까요? 아니 왜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약간 그냥 그래요 크면 더 좋죠 뭐 채팅창이 다른 의미로 난리가 나고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근육이 크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육량이 많으면 건강에 나쁠 거 없죠 그럼요 건강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약간 어떻게 남자분들이 이런 그 뭔가 쉐입을 만들고 이런 거 할 때 네 어떤 쪽을 제일 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 저는 뭐 취향차이긴 한데 저는 어깨 어깨? 네 어깨 운동을 많이 해라? 어깨 운동 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는 크기라고 한 이유가 가슴 근육을 작게 만들 방법은 사실 없거든요 그렇죠 작게 어떻게 그렇죠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있던 거를 작게 만든다는 것보단 네 네 얼마나 그 사이즈를 키울 거냐라는 질문 아니었을까요? 음 그렇죠 아 그러니까 좀 이렇게 거대한 그 판판함을 만들 것이냐 그렇죠 그렇죠 아님 좀 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까요? 좀 그러니까 넘어갑시다 네 자 나연옥님 것 나연옥님 좀 이따가 휴게소 들리면 야식으로 소떡소떡을 먹을까요? 핫바를 먹을까요? 소떡소떡 때 핫바 음 음 음 휴게소 들르면 소떡소떡을 먹냐 핫바를 먹느냐 둘 다 먹냐 핫바는 어묵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둘 다 좋은데 둘 다 먹으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왜 고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소떡소떡 때 핫바 네 하나 둘 셋 핫바 소떡소떡 오 안 맞았어요 아주 세게 때리시네요 오 왜 핫바 고르셨어요? 저는 소떡소떡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저는 그냥 아예 소세지 아 케네디 소세지라고 하거든요 케네디 소세지야 네 굵은 소세지 있어요 그거 그냥 이제 거대 소세지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뭐 겨자랑 케찹 조금 해가지고 먹는 걸 좋아하고 아 그거 너무 맛있긴 하죠 네 저는 소떡소떡은 이제 열받는 게 소세지를 먹고 그 다음에 떡이 나오는 게 좀 열받아요 왜요? 한 번 쉬어가는 느낌이잖아요 아 그래요? 예전에 닭꼬치에 중간중간에 팍 꽂혀있는 것처럼 네 저는 떡을 왜 꽂아놨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느낌이구나 아 근데 이거 약간 여자분들은 탄수화물 좋아하잖아요 떡 이런 것도 좋아하고 그 떡꼬치 맛이 나서 저는 소떡소떡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소소소소소 소소? 네 소떡소떡은 싫습니다 줄줄이 소세지를 좋아하시는 걸로? 그러니까 닭꼬치도 닭만 꽂아놨으면 좋겠어요 야채 따위 넣지 말아라 제일 좋아하시는 건 뭐예요? 휴게소에서 딱 하나 고른다 하나만 먹어야 된다 그러면 저는 감자 저도 어떤 감자? 그거 있잖아요 그냥 알감자에다가 알감자 그렇죠 정답입니다 그러면 소금 뿌리세요? 설탕 뿌리세요? 저요? 네 저는 케찹을 뿌립니다 뭐야 진짜 특이하게 드시네요 케찹이 제일 잘 어울려요 감자만 근데 맞죠 그만해 돼지들이라고 질문도 안 하는데 저희끼리 막 정답이에요 소세지 다음에 떡은 싫은데 감자 탄수화물은 너무 좋죠 뭐가 차이점일까요? 역시 김지영이 먹을 건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먹근이 깁니다 저희가 자 다음요 5392님 천장에 모기가 붙어있는데 파리채로 점프해서 잡을까 의자에 올라가서 휴지로 직접 잡을까 고민입니다 파리채 대 휴지 진짜 쓸데없는 의견 이게 무슨 보자 보자 하니까 어지간히 쓸데없어야지 지금 이미 모기 날아갔겠습니다 그런 건 좀 알아서 해라라고 하신 분 있고 점프해서 정수리로 잡아라라고 하신 분 있고 좋아요 전기체는 무너졌냐라고 하신 분 있고 자 파리채 대 휴지 좋아요 하나 둘 셋 휴지 휴지 맞았어요 그래요 왜 휴지예요? 아니 파리채로 하면 뭔가 그 제가 약간 엉성한 파리채를 상상했는데 빠져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 파리채에서 빠져나간다고요? 모기가? 아니 그러니까 뭔가 조준을 실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성의 없이 문자 보냈다고 본인도 성의 없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생방송이 지금 제작진도 성의 없고 저만 성의 있습니다 지금 개블바디 성의 없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해보고 고르신 것 같은데 네 아니에요 저는 천장에 있는 모기는 진짜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존재다 왜요? 그건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가장 안전한 곳을 앉아가지고 야심한 시각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새벽 3, 4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때쯤에 이제 피를 빨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잠재적 위험이다 제일 악랄하다 네 그래서 얘는 반드시 잡아야 된다 근데 휴지로 하면 살짝 그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천장에 있는 애들을 한 번 놓치면 책상 밑이나 이런 데로 사라져버리거든요 근데 한 번 놓치면 진짜 지옥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불 켜고 그냥 다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새벽에 이런 소리 들리면 이건 진짜 지옥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하시네 사람 좀 열받게 해본 사람 많으시죠? 전문의 전에 잘하시네 은신술 펼치기 전에 반드시 눈에 보일 때 확실한 방법으로 잡아라 호랑이도 토끼를 잡을 때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랑 좀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언제나 최선을 다하자 도구를 이용해서 네 명절 사연 퀄리티가 되게 높네요 라고 보내신 분 있고요 자 그럼 다음 거 네 7080님 연휴에 심심해서 SNS 인별그램을 여기저기 구경하고 다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여사친 SNS를 발견했어요 제가 보고 있다는 걸 티낼 겸 하트를 누를까요? 아님 하트 누르지 말고 일단 계속 지켜볼까요? 하트 누른다 만다 음... 하트 누른다 만다 네 자 일단 발견한 거 맞을까요? 애타게 찾은 것 같은데 발견했다는 아니 이렇게 올리다가 어 얘 여사친인데 이런 척 하고 있잖아요 저희한테 지금 여기저기 구경하다가 갑자기 그렇죠 좋아했던 여사친 SNS가 어떻게 뜰까요? 저는 이거 발견했어요 라고 보낸 문자가 너무 추해요 이거는 본인이 검색하고 심지어 비슷한 이름들 여기저기 눌러보다가 하나 드디어 찾아낸 겁니다 그렇죠 발견했어요 너무 추하지 않습니까? 네 네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하트 누른다 만다 누른다 만다 네 좋아요 하나 둘 셋 누른다 오 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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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러니까 사실 눌러도 안 눌러도 여사친은 별 신경 안 쓸 것 같으니까 와 김지용 진짜 못했다 사람 보내려고 작정을 했네 아니 그건 아닌데 사실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요? 아니 그렇진 않지만요 집에 갔다가?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 편한대로 하는 게 좋다 어차피 상대방은 모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어허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당연히 눌러서 혼내주자 느낌으로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사지로 보는 느낌인데 저야 그렇다 치지만 네 김지영까지 사람을 사지로 몬다 연휴에 불러서 도끼가 살짝 올랐나 봅니다 이야 그래요 눌러서 좀 혼내주시고 예 그리고 혹시 모르잖아요 정말 아주 적은 확률로 그쵸 진짜 혹시 모르죠 어머 얘 동창인데 반갑네 하면서 연락 주고받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지만 근데 이제 그냥 보기만 하면 그거는 희박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아예 없는 겁니다 맞아요 0이 되니까 0보다는 0.000000000이 낫다 그게 낫다 그게 더 큰 수 잖아요 굉장히 보수적인 숫자를 가지고 배팅을 하시네요 네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보다가 한참 한 2년 정도 보다가 그때 가서 용기 갑자기 문득 생겨서 그때 좋아요 누르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거 너무 혼자 친밀감 쌓여서 실수할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지금 누릅시다 추석에 왜 이렇게 청취자 패냐고 하신 분이 있고 다음 4개 맞고 2개 안 맞았습니다 네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4322님 막대과자를 먹고 있었는데요 초코가 묻은 쪽을 먼저 먹을까요? 안 묻은 쪽을 먼저 먹을까요? 자 초코대 막대 이거는 그 빼빼땡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빼빼땡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쓸데없는데 사람들이 고민이 많네요 초팅창에 그냥 처먹어라고 보시는 분이 있고요 알아서 먹어라 누드를 드세요 막 이런 댓글도 넌 그냥 비닐도 씹어라라고 하신 분이 있고 손 씻고 와라 오늘 사연 수준 왜 이러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제작진이 깔아놓은 아비규 아니죠? 네 자 초코대 막대 가장 쓸데없는 고민입니다 하나 둘 셋 초코 쓸데없는 고민이라 사실 그게 어디로 갈리기가 좀 쉽지가 않아 그렇죠 근데 나름 잘 맞네요 자 그러면 최재훈님 거 가볼까요? 좋아요 다이어트가 최고의 성형이라는 말대로 5kg 체중 감량을 하고 나니 여성분들이 저를 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집니다 저는 유부남이라서 여자 문제를 일으키면 절대 안 되거든요 다시 살을 찌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라도 살을 계속 뺄까요? 살을 찌운다? 뺀다? 정말 쓸데없는 고민인데 채팅창에 오늘 제정신 아닌 사연들이 왜 이렇게 많냐? 근데 전체적으로 다들 전투력이 상승하셨네요 좀 말들이 세네요 몸이 얼마나 녹아내렸으면 쳐다보냐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이게 병원 가라라고 하신 분이 있고 세상에 반건조 오징어가 됐구나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 네 이런 과대망상증 처음 들어본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오늘 사연 왜 이러냐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근데 저는 채팅창이 바글바글 난리나는 느낌 있죠 네 맞아요 그렇네요 그게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다들 분노할 때 약간 분노게이지 올라갈 때 속도가 그러니까 물음표들이 두두두두두 올라오는 게 오늘 기강 잡는 날로 괜찮네 조카들 기강 잡는 느낌으로 네 명절 특집 덥네요 자 유부남인데 5kg 뺐더니 여자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 같다 자 살을 찌우는 게 좋을까? 아니면 살을 뺀 것인가? 찌운다 뺀다 하나 둘 셋 뺀다 오늘 방송이 너무 쓸데가 없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이런 야외에 의해서 유입을 말하냐고 네 자 그럼 다음요 바로 어떤 코멘트도 없이 넘어가시네요 뭐 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넘어가죠 찌울 이유가 있나요? 설령 쳐다본다고 해도 그것이 팩트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네 1시간 돌려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코멘털 가치가 없는 단 유입이 아니라 탈주를 막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고인물들이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다음요 네 한재광님 누나랑 가위바위보 해서 설거지하기로 했어요 명절 연휴에 가족들이 다 모여서 설거지가 많습니다 가위바위보 이길 수 있게 뭐 낼지 정해주세요 가위 아니면 바위 혹은 보 여러분 저도 시간 내서 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 지금 본가 내려가지도 못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가위바위보 정해드리겠습니다 김지영 지금 딱 명절 한복판에 본가 가지도 못하게 묶어놓고 여기 출근시켰는데 사회생활 시작한지 8년만에 드디어 가나 했는데 대환장 파티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네 네 지영아 다음부터는 씻지 말고 그냥 와라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네 제작진 다 엎드리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자 가위바위보 저희 둘이 하면서 할까요? 선호하는 거 좋아요 좁습니다 좁습니다 욕해도 인정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에구먼이나 자 가위 가위 바위 보 어? 어 어 뭐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가위 내셨죠? 저는 가위를 냈습니다 여러분 음 배디님은 주먹을 내셨어요 네 안 맞는 거 하나 추가했어요 네 안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 또 쓸데없는 코너 한번 해볼까요? 코너스웨 코너 아 송편 먹기 하나 더 먹는 건가요? 네 이거 정말 자 무엇을 먹었을까요? 콩송편 대 깨송편 추석 깜짝 이벤트 퀴즈 네 어 저는 청취자들이 열받아 하는 것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어 오늘같이 힐링이 되는 날이 없네요 오늘 유독 정말 채팅창 속도가 살벌합니다 네 자 콩 오 전 하나 먹었습니다 아셨어요 응 보라색을 하나 먹었고요 음 좋아요 전파낭비 그 자체라고 하신 분 있고 음 음 음 달다 음 진짜 이래서 추석에 송편송편 하는구나 그러네요 다네요 확실히 이게 케일 송편 맛입니다 어떠세요? 쫀득쫀득하고 아주 달아요 음 자 광고 듣겠습니다 자 오늘 추석 특집으로 대강 결정해드립니다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의 스코어는 6개 맞고 3개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맛데이가 됐고요 네 자 그리고 오늘 그 송편 마지막으로 또 한 번씩 먹었는데 그렇죠 네 자 정답 본인 뭐 드셨어요? 저는 이번엔 깨를 먹었습니다 아 크 저도 이번에도 깨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깨 먹었고요 둘 다 깨였습니다 네 3908님 7788님 2773님 신우영님 고윤덕님 0109님 지원2님 7653님 1129님 5712님까지 빅땡 세트 보내드리고요 네 자 가장 쓸데없는 고민을 보내주신 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아 저는 진짜 그 강주윤님 아 아 아 가슴근육 말씀하셨던 분 있잖아요 가슴근육 크게 만들지 작게 만들지 고민이다 네 예 예 정말 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 가위바위보다 이게 정말 쓸데없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체감하기에도 채팅창이 가장 와글와글거렸던 게 이거였어요 물음표가 가득했죠 강주윤님께 빅땡 세트 1 플러스 1으로 2개 보내드리고요 네 오늘 제일 쓸데있는 건 날씨정보와 교통정보였다 지영씨 약간 열받은 것 같은데 중간에 나의 휴일을 막 이러면서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불렀냐 6692님 이 형편없는 라디오 계속 들어야 할까요? 꺼야 할까요? 이제 끄셔도 됩니다 네 다음 주에는 또 들어주세요 네 자 오늘 김지영씨와 함께했고 다음 주 주제는 명절 이후 고민들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명절 음식 어떻게 재활용할지 받은 용돈 뭘 살지 선물로 받은 소고기로 뭘 해먹을지 어떻게 다이어트 할지 말머리 대강 달고 보내시거나 화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로 보내실 때는 방송시간 중에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만 보내셔야 됩니다 자 지영씨 추석 생방송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자 끈인사 있으세요 여러분 돌아가신 분들 있으면 조심히 돌아가세요 노래 오늘 끝곡은 없고요 소통하겠습니다 얀 꿈꾸세요 그대와 함께 연진한 SPN 파워 FM 소통하겠습니다 아멘